Q. 내 마음에 욕심은 너무 많은데 요즘에 조금 귀천이집 생겼지? 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맞아요 근데 원래 내 성격대로라면 내가 목표 하나 딱 잡은 그것만 보시는 분이거든요 네 가져야 돼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갖고 싶으면 가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 근데 요즘에 그런 성격이 내가 갑자기 수그러들었어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놀래 나 원래 아니랬는데 왜 이렇게 됐지? 라고 하지만 사실상 올해 3, 4월 달부터 본인이 마음이 그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 잘 생각해봐 남들은 꽃피는 봄이 오면 막 활기가 넘치고 안해 나는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 꺾였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 가슴에 비수 아닌 비수도 꼽아지고 상처 아닌 상처도 받았대 왜? 본인이 그때 되게 좀 예민했나 봐요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것도 정말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도 싫고 짜증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도 이제 좋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혼자 막 되게 예민해져 가면서 그리고 희한하게 그때 시기에 본인 감정 상태를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게 이것밖에 안 되나?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제 막 나이는 얘기도 되잖아 30살이 딱 되고 났는데 그 20살 때부터 내가 막 달려온 인생을 보면 너무 내가 30살쯤 되면 그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 만족이 안 됐나 봐 그래서 내가 막 끄덕끄덕 하는 거야 맞아요 목표가 이게 뭐가 안 채워졌으니까 본인이 거기서 되게 낙심을 한 것 같아 그게 아마 4월 3, 4월 그때쯤일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재미가 없었어 다 막 매일 열심히 했던 것들도 다 재미없고 내 좋은 주변 사람들도 다 갑자기 귀찮아지고 내 스스로가 귀찮아지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옛날에 20대 보면 내가 30살에 이만큼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컸잖아요 남들보다 그게 되게 컸어 그래서 되게 열심히 만족하면서 사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딱 안 돼버린 거야 그리고 하필 들어간 내가 얼토당토 않는 그냥 뭔가 흐지부지하다 이렇게 생각을 본인이 하셨는지 내가 여기서 클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러다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마저도 불안정해 보이다 보니까 내 딱 그게 맞물려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다 보면 내가 어쨌든 마음이 계속 우울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다 안 좋아지잖아 그래서 이별을 어떻게 보면 당한 듯이 당한 듯이 맞아요 딱 다 그 시위예요 이별 또한 몰아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 나 왜 이래? 나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?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겁을 먹었던 것 같은데요 운이 나빠서도 아니야 내가 운이 진짜 오래 안 좋나?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? 왜 힘든 일만 계속 생기지라고 본인이 엄청 가슴에 메아리로 맨날 대물어 답도 없는 메아리로 대물어 근데요 내가 봤을 땐 그냥 당연한 시기인 것 같아 내가 본인 나이쯤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29, 30 딱 넘어가는 시기에 혼돈이 왔었어요 혼란이 왔었어 왜? 앞자리가 바뀌니까 겁부터 나는 거야 난 되게 열정이 있고 막 열심히 사는 애였는데 근데 앞자리가 3자로 바뀌다 보니까 두려워 막 늙은 것 같고 막 이것밖에 뭐야 그럼 나 이제 40대 어떡하지?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불안함도 되게 본인이 컸던 것 같아 운이 나쁘려고 상황이 안 좋게 된 게 아니라 좋게 바뀌려다 보니까 안 좋은 일부터 생겼던 거고 나한테 정리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순간에는 안 좋게 보였을지만 후에는 정리가 되고 다시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때부터 내 기운이 더 상승하는 시기예요 아 그럼 앞으로는 괜찮을까요? 괜찮아요 이동이 있다라고 하면 이동수를 잡아서 내가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은 거고 내가 새로운 인연자가 들어오면 새로운 인연주를 잡으면서 내가 또 행복을 찾을 수도 있는 시기야 그러니까 올해는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게 있는 시기예요 올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겁먹지 마 이 정도까지 이게 최악이었지 진짜 30년 살면서 최악의 해였단 말이야 올해가 그래서 맨날 술 먹고 혼자 맨날 울고 안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기운이 바뀔 때는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것도 뿌리칠 수 있고 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놓쳤고 내가 이걸 왜 잃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겠지만 다 놓고 놓으면 나중에는 별게 아니었던 것들일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들이 다 잊어버린 거야 그냥 잃어버린 거고 잃게 되고 나한테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더 좋은 것들이 다가왔을 때 얘들이 있으면 받아들이질 못해 본인 스스로가 이해 가시죠?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정리가 되는 시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기예요 올해가 예를 들어서 상문이 껴서 본인이 이래요 신과물이 있어서 본인이 이래요 이래서 올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말 전혀 아니야 그래서 진짜 막 점집도 알아보고 막 별거를 다 했는데도 아 너무 안 풀리는 느낌 그치 안 풀릴 느낌밖에 안 받죠 당연히 안 좋은 얘기도 막 계속 생겼으니까 나한테는 왜 사랑하던 사람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별을 당했고 왜 포니 아까 예민해졌다고 했잖아 너 성격 변했어 너 왜 그래? 너 원래 아니랬잖아 아 나 이제 그럼 질려 널 안 만나 이렇게 된 거야 맞잖아 그렇게 헤어졌어 근데 봐봐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왜 얘가 변했는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용기를 줘야 되고 내가 같이 이겨내 줄게 우리 다시 노력해보자 이래야지가 맞는데 너 변했어 너 왜 그래? 아 진짜 질려 짜증나 우울해서 나까지 다 우울해져 안 싸울 것도 왜 싸워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를 버리는 사람을 왜 기다리고 왜 후회를 해? 전혀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식이라고 이런 인성을 갖고 있는 남자친구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본인이 아마 매달리고 뭐를 하고 재외부적을 쓰고 재외부적을 해서 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 한들 왜 바보짓 하는 거야?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떠나가 준 게 감사합니다 이래 아 그러면 이 친구랑은 아예 어 전혀 없어 왜? 욕심이 너무 많아 얘도 자기가 앞길에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들은 얘는 다 치고 가는 애야 오 맞아요 근데 뭐가 좋다고 옆에 붙어 있어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얼굴이? 얼굴 뜯어먹고 살라고? 얼굴 나중에 늙으면 다 똑같아 얼굴 뜯어먹고 살 필요가 전혀 없어 아직 마음만큼은 20대구나 20대 초반이구나 나중에 보잖아요 얼굴이 다 필요 없어 못나도 요즘에 의학 수술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뭔가 스타일이 안 좋으면 본인이 옆에서 꾸며주면 돼 꾸미기 나름이야 가꾸기 나름이고 근데 뭐가 이것 때문에 맞나 다 필요 없어 제일 좋은 거는 본인 마음을 꿰뚫어보고 무당처럼 꿰뚫어보는 거 말고 제가 속상해서 저렇구나 오늘 힘들어서 저렇구나 제가 많이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감정을 만져줄 줄 아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한 거야 거기에 경제적으로 좋음을 더 꾸며주면 좋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우울해 할 필요 전혀 없어 오늘 오늘 이후로 우울해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좋은 것들만 다 다가올 거야 좋은 인연줄도 들어올 거고요 좋은 곳에 이직해서 내가 거기서 더 잘나갈 거고 인정받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? 그러면서 급여도 올라갈 거야 안 그래도 이전 직장을 제가 퇴사를 할 줄은 몰랐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거기를 나올 줄은 몰랐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슈였어요 거기서 네가 나간다고?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밀려나다시피 해서 얼떨결에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직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는 괜찮을까 하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처음에 어느 병원이든 텃세는 다 있으실 거야 분명히 왜 나도 20대 초반에 병원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특히 치과도 되게 심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가서 초반에 3, 4개월 적응하는 동안만 잘 해주면 금방 친해지는 사람들 잘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 있어 내가 지금 쭈그럭 방댕이 쭈그럭 있어서 그런 거지 잘 웃고 솔직히 감정도 숨길 줄 아는 사람이야 원래는 본인이 일하는 데 만큼은 맞아요 사적인 데 말고 공적인 데서는 내 감정 티 안 내고 웃어줄 줄 아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오래 그게 안 됐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환자랑도 한번 싸웠던 점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저도 제가 놀라서 왜 이랬지 하고 근데 그게 운이 안 좋아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내 만족이 안 돼서 결국에는 화가 나서 그 화를 분출을 한 것 뿐이야 근데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라도 이 얘기 비스무리하게 한 번만이라도 해줬으면 본인이 이 상태까지 안 왔어 맞아요 그치 혼자 마음고생이 남았나 보다 갑자기 올 것 같아요 왜요? 너무 혼자 끙끙 앓고 있어서? 진짜 별거 아니지 생각하니까 그냥 진짜 내 감정에 내 만족이 안 돼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거에 왜 나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 이거 때문에 되게 컸던 건데 내가 왜 이거 때문에 많은 걸 잃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아 여기가 턱 안 좋았나? 절대 절대 그런 거 없고 본인 운기 안 좋은 거 없고 정리되면서 새로운 게 들어오는 시기다 아 올해 진짜 2023년이 내가 터닝포인트 되는 해였다 내년에 보면 웃을 거야 아 나 작년에 왜 그렇게 바보짓 했지? 웃을 거야 그러면 언제쯤 괜찮아질까요? 이 감정이 나아지는 시기? 네네 3, 4월 내년 3, 4월 내년 3, 4월이요? 이제 바뀌고 움직이고 뭔가 노력을 하시면서 이게 눈으로 또 보여질 거야 선생님 너무 선생님이랑 있으니까 너무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일 잘하시네요 손님들한테도 환자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똑소리나게 난 저 사람 너무 좋아 이러면서 계속 오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자꾸 인정받게 되면 활기가 쏟을 거야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 인연줄도 분명히 와 어? 그거 문제와요? 어 내년 봄대가 분명히 소개든 어떠한 계기든 어떤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올 거야 그러니까 감정 잘 추스리시고 그 다가올 것들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준비만 하세요 마음의 준비 연말인데 나 외롭고 막 또 연인들만 있는데 나 진짜 추운데 아까나 더 춥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? 그냥 아 나는 다 떨쳐버려야지 아닌 것들은 이제 딱 오늘부로 아 나한테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떠나간 거구나 라고 생각을 딱 인정을 해 본인 스스로가 그럼 돼 그리고 제발 집 좀 치워봐 어? 어? 왜? 제발 아 돼지물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? 정신이 산만해서 집에 들어가면 쉬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짜증 나고 저것 때문에 짜증 나고 아 다 만사 귀찮아 다 던져나 막 뱀이야? 어? 어떻게 하셨어요? 보였어 순간에 왜? 본인이 마음이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정리가 되겠어? 말이 이렇게 나가 집에 가서 당장 재출근하기 전에 새로운 데 출근하기 전에 집 좀 깨끗히 치워놓고 새 마음으로 고치래 그러면 넌 다 된 거래 그래서 저도 청소 보면 지저분해서 청소를 불렀어요 하기 싫으니까 깨끗해짐과 동시에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가 본인이 치워야 돼 본인이 마음이 우러나서 본인이 치우고 가꿔야 돼 그게 본인 마음 상태야 지금 집 본인 방이 누가 남이 치워주면 뭐해 잠깐 이런 데 와가지고 듣고서 아 맞네 라고 하고 가면 뭐해 집에 가면 다시 아 나 우울해 이래버리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발 오늘 내 말 듣고 네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물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왜 본인이 한 번 미쳐가지고 막 씀씀이 있게 쓰는 거 아닌 이상 네 괜찮아 아 이제 좀 마음이 풀려요 사실 그 어플 아시죠 그거 천명 몰라요 유선으로 하는 그 점 점 보는 거 사주도 보고 그래요? 신점 보고 어플이 있어서 유명하시던 분 봤죠 봤죠 근데 그분한테 이제 이 친구와 재회까지도 해가지고 재회는 개뿔히 갖다 버려 부적도 막 했어요? 네 뭐하러 해 그거를 근데 그분이 되게 신기했던 게 저한테 어차피 그냥 힘든 거는 다 없는데 왜 굳이 그러냐 하는데 해서 부적을 써주셨어요 근데 이걸 원래 계속 저한테 연락을 뭐 초기도랑 그런 걸 해서 주시기로 하셨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 사고가 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고 하는데 아 이거는 연결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거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여줘서 그랬나 해서 다시 환불을 해주셨어요 음 다행이다 그랬대요 맞아 그거 봐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부적은 다 갖다 집어치우고 필요도 없고 이 남자의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인 거야 인성이 어떻게 그래 여자친구 옆에서 다독여갖고 이끌어질지 못한 망정 너 그러니까 나 너 필요 없어 버리는 게 말이 돼요?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격 바로 맞추셔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찮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웃으면서 지내고 집 좀 제발 치우자 네 집 얘기 깜짝 놀랐어요 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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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